자 이게 뭐냐면 ATP 이게 들어가서 되는 단백질이요. 야가 갖다 붙으면 이 니콜로소음이 리모델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분석하는 이야기 하다가 글로 갔는데 단백질 분석을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엑스레이를 쏘갖고 사진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사진 찍으면 여기 원자 구조들이 나와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 단백질이 이렇게 되면 분석을 다 해봤더니 단백질이 덩어리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부유니터 서부유니터를 했고 서부유니터를 분석하여 보면 알파라산하고 베타시타하고 알파라산하고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알파라산은 뭐냐면 아무선은 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이름이 어려운 건데 누콜레소음 리모델링 컴플렉스 단백질이라고 하면 이걸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해봤더니 이걸 분석해갖고 이걸 딱 분석해봤더니 이거의 아미노산 서열들을 분석해봤더니 그 아미노산 서열들을 하는 펑션을 따라서 이 단백질을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라이브를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보면 이거 있는 아미노산들의 성질들은 이 서부 모델들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패턴을 따라서 패밀리 같은 그룹끼리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도 좀 들어가면 좀 시간이 되면 단백질 공학 쪽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생명하려면. 몰래는 도저히 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단백질을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 스트라이브를 빨리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는 방식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중간에 그 팔을 자,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영역들이 있고 전부 아미노산들입니다. 아미노산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고 이만큼 갭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빗금을 제가 표시해줘야 돼요. 자, 그럼 빗금인데 초록색. 이 초록색 이 영역 이 영역 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말에 좁은 갭이 있고 이건 큰 갭이 있고 이게 베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이 단백질 이름이 이거는 스위치 SW I 스위치 슬래시 SNF 패밀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건 스위치 말하면 스위치라는 단어고 SNF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위키피디아 들어가 보셔야 돼요. 위키피디아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수코스 넌 포멧 포먼트 그리고 수코스 설탕이잖아요. 수코스가 발효되지 않는 뭐 그런 말인데 그러면 뻔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삼중 연구하다 나왔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나온 단백질이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이미테이션 스위치 단백질이고 이 패밀리이고 이거는 뭐냐 하면 CHD 패밀리라고 그렇게 해요. 이게 패밀리 정도면 돼요. 혹은 또 서부 패밀리라고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NFO 80 패밀리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NFO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노시톨 리카이링 80 80부터 따면 키로 달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노시톨 다 알지. 이노시틸 생각하는 사람 다 알아야 돼요. 어쨌든 그런 패밀리를 나눴는데 이 부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메인 단백질의 일부 영역을 도메인이라고 해요. 도메인 이름이 뭐냐 하면 DEXX 그다음에 이거는 H-E-L-I-C-C 도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전부다 초록색을 넣는 거는 다 이거입니다. 다 적을 필요 없고 이거는 뭘 하느냐 하면 ATP아제를 렉커라이저 하는 거예요. 렉커라이저 자 그다음 좀 빨라겠습니다. 이거입니다. 지금 이걸 분석한 거예요. 이 단백질 이 단백질을 분석한 거예요.